저는 대학 때 공부했던 경험으로 군무원 탄약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필기불합격으로 기본기의 부족함을 느꼈고, 군무원 특화된 학원을 찾던 중에 와우의 듀를 만나 이번 2021년 필기합격을 했습니다. 탄약직은 국어, 일반화약학, 화공연력학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칩니다. 군무원 국어는 평소 지역적으로 나온다는 말이 많아서 출제 비중이 많았던 문법이나 띄어쓰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문학은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듣고, 비문학은 매일 문제를 풀며 감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와우에드 유승범 선생님의 문법 천재 수업은 실전 문제들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문제 유형이 눈에 보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예상보다 높은 8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공과목인 화공연력학 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화공연력학은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고 과목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이지현 교수님의 화공연력학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을 정리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공부해서 71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화약학은 암기과목이라서 시험 한 달 전부터 암기를 시작했고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지현 교수님께 메일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몇 번의 아픈 결과가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와우에드 교수님들을 잘 따라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